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스승님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우들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들도 복음자리가 있지만, 사람의 아들은 머리를 기댈 곳조차 없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라라 하고 이르셨다. 그러나 그는 주님 먼저 집에 가서 아버지의 장사를 신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죽은 이들의 장사는 죽은 이들이 지내도록 내버려두고, 너는 가서 하느님의 나라를 알려라 하고 말씀하셨다. 또 다른 사람이, 주님,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쟁기에 손을 대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느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특수사목을 하는 다른 신부님들과는 달리 혼자 삽니다. 신부가 혼자 사는 게 당연한 것인데 뭔 소리인가 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요. 특수사목을 하는 신부님들은 공동 숙소에 모여 사는 것이 보통이지만, 저는 빈민사목 센터에서 홀로 지내고 있습니다. 물론 자립준비 청년 3명과 같은 건물에 살고 있기는 하지만, 서로 노터치라 일주일에 서너 번 얼굴을 보는 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공동 숙소에 사는 신부님들과는 달리, 늘 혼자 미사를 하는데,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매일 오전 8시에 방에서 성무일도와 함께하는 미사를 하고 출근할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통 새벽 1시가 넘어야 잠이 드는 체질이라 가끔 늦게 일어날 때는 퇴근 후에 미사를 하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꼭 문제가 생깁니다. 그 문제는 다름 아닌 굼뱅이 같이 굼뜨게 된다는 것입니다. 출근하면서는 분명 오늘은 늦게 일어나서 아침에 미사를 못했으니 퇴근하자마자 바로 미사를 해야지라고 다짐하지만 하루 종일 일하고 퇴근하느라 피곤하니까 잠시 쉬어야지 하며 앉아있게 되고 배가 고프니 슬슬 밥을 해볼까 하고 부산스럽게 움직이다가 설거지를 바로 하기는 귀찮으니 식탁 정리만 하고 다시 앉아있게 되고 그래도 밥을 먹었으니 소화도 시킬 겸 커피 한 잔 해야지 하다가 혼자 밥을 먹을 때 틀어놓은 TV를 넋을 놓고 보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미사 안 한 게 생각이 나서 깜짝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일반 분당 평일 저녁 미사보다도 늦은 시간에 미사를 봉헌하게 되어 죄송합니다. 라고 자책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이 강론을 쓰고 있는 오늘은 다짐한 대로 퇴근하자마자 바로 미사를 봉헌해서 다행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을 보면 당신을 따르라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한 사람은 먼저 집에 가서 아버지의 장사를 지내게 허락해 주시기를 청하고 다른 한 사람은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허락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우리가 볼 때 두 사람의 사정이 이해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청을 들어주시기 보다는 오히려 죽은 이들의 장사는 죽은 이들이 지내도록 내버려 두고 너는 가서 하느님의 나라를 알려라. 라고 그리고 쟁기에 손을 대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느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면서 거절하십니다. 언뜻 보면 참으로 매정할 정도로 그들의 청을 거절하시는 것처럼 그리고 그 두 사람이 페륜어가 되어 가면서까지 당신을 따라야 한다고 강제하시는 말씀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의 뜻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할 때는 즉시 바로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머뭇거린다면 이런저런 생각에 잠기게 되어 내 마음속에서 첫 번째였던 예수님의 순위가 자꾸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을 것이고 여러 걱정들로 인해 주저하거나 망설이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입으로는 예수님을 따른다고는 하지만 행실은 그렇지 못한 이중적인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설마 저는 아니겠지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돌이켜보면 그러한 모습은 내 자신의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저도 그랬습니다. 혹시라도 내 자신의 모습이 그러하다면 예수님께서 어부 네 사람을 첫 번째 제자로 부르신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마태의 복음 4장 20절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어부 네 사람의 이후 행동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곧바로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우리도 베드로와 안드레아 야구부와 요한이 그러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시 행동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청하며 오늘도 소중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빕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으세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으세요. 아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